안녕하십니까 공명님 채널의 송곤입니다. 지난 24일 8개 종목이 명확한 이유 없이 무더기 하한가로 급락세를 보인 이후 3일이 지난 현재 4개 종목은 3일째 하한가로 이어지는 기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성광 4종목은 3일째 하한가를 이어갔으며 다우데이터 마이너스 19.34%, 세방도 마이너스 25.72%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특정 사모펀드에 문제가 생겨 차익결제 거래 CFD 계좌에서 매물이 쏟아졌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 위험성이 큽니다. 주가가 급락했는데 증거금이 부족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고 반대매매는 투자심리가 위축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불러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 바닥을 뚫고 지하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주가 조작설도 제기됐습니다. 주가 조작 대상이 된 회사들은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로써 일당들이 사전 가격 모의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용이한 회사들입니다. 주가를 조작한 일당들은 투자자 명의의 휴대폰 등으로 매매하여 3년에 걸쳐 하루에 1%씩 조금씩 주가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천리의 최근 3년 시세를 보면 최저가 6만4천원에서 매일 조금씩 올라 최고 52만4천원을 찍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할 때는 신용으로 매매를 하여 투자금 그 이상으로 매매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였는데요. 이번에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신용으로 산 신용장고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와 관련해서 특히 작전세력이 개입해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 남부지검도 작전세력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JTBC는 이번 주가 하락 사태에 대해서 주가 조작 세력과 일부 투자자들이 금융당구의 조사를 사전에 눈치채고 일제히 돈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는 수백 명이 넘으며 이들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뿐 아니라 연예인들도 있었으며 이 중 가수 임창정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수 임창정씨는 30억원을 투자하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할 수 있도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작전세력이 운영하는 방송채널에 출연도 하였으며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했으나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창정씨는 JTBC에서 저는 30억원어치를 샀는데 일당이 신용 매수를 해 84억원어치 주식을 산지는 몰랐다며 어제 보니 반토막이 나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에 20억원이 찍혀있던 계좌에 지금 1억 8,900만원만 남아있고 내일은 마이너스 5억원이 찍힐 것이라며 수사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물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억원을 투자하면서 그것도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까지 맡겨서 대리 투자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상 3분 증권과 소식이었습니다.